좋아요, 구독 네, 우리 임학 감독님 약국 자동화 기업이죠? JVM 이번 2분기 실적도 잘 나왔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우리 최명장 감독님 전자담배 그리고 휴대폰 전자제품 부품을 개발하는 UIL을 네일장 주전선수로 들고 오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두 감독님과 함께 네일장 주전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임학 감독님, 기존 출전선수와 좀 비슷한 결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종목을 많이 안 하고요. 종목이 잘 안 가서. 좋은 종목인데 안 가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타깝죠. 선수를 치면 참 저 선수 열심히 하는데. 잘하는데, 그렇죠. 왜 경기만 나가면 저렇게 절지? 긴장을 하는 거죠, 긴장을. 자, 그러면 한번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JVM? 네, 농담삼아 말씀 좀 드린 거고요. 지금은 종목들이 잘 안 가요. 지금 아시다시피 시장에 쏠리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에코프로가 만든 후유증들이 좀 심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일단 저쪽 초전조차 관련주들이 줄밭다를 맞고 하한가를 다 갔으니까 이제 좀 시장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진짜 열심히 하는 선수들, 제가 비유해드렸지만 무슨 종목들이에요? 아, 실적적고 성장성 있는 주식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면 보세요. 이 화면 일단은 잘 보셔야 됩니다. 반전이 있으니까요. 뒤에 반전이 있으니까. 이 화면 잘 보세요. 약품 조제 자동화 회사입니다. 뒷 배경을 잘 보십시오. 잘 보셨나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는 일단 조제 자동화, 그러니까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제 약국이나 병원에서 옛날처럼 사람들 뛰어다니면서 처방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의사가 저 3단에 위에 있는 병뚜껑 열어서 약 2알 담고 3알 담고 이러지 않습니다. 정말 이제 조제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실 부분은 소모품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 좀 드렸죠. 어느 섹터든 간에 소모품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가 영업 인균이 좋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저쪽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비올 이런 쪽 뭐예요? 피부 미용 쪽. 확실히 이쪽 기업들도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성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주가가 좋아요. 영업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와, 이거 일단 이 회사도 소모품 매출 비중이 40%나 돼 주가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정도 안 간다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소모성 비중 높은 회사를 찾으면 좋습니다. 영업 인균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40%가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구분이고요. 해외 미출 비중도 꽤 됩니다. 국내에서 시장 점유일이지만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회사고요. 아까 보셨던 게 이제 ATDPS라고요. 약품 조제 및 포장을 하고 검수를 합니다. 여러분들 요새 범죄 영화 같은 데 보면 여기서 막 이상한 거, 마약 같은 거 숨쳐가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검수하는 시스템. 이게 이제 함부로 약을 못 빼가게 하는 거예요. 검수 시스템이고 파우치 와인딩, 이제 포장하는 거죠. 여러분들 약국이나 병원에서 주는 약 뭐예요? 종이인 줄 아시죠? 아니, 파우치입니다. 필름이에요. 종이 재질의 필름이죠. 그렇죠? 파우치 와인딩도 하고 퀄리티 케어, 약분 성분까지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정말 모든 업무 프로세스가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다. 약국병원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리 자동업무 풀업했습니다. 인티팜이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죠. 아까처럼 하드웨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 우리가 옛날에 보면 처방받고 검토받고 조제해서 검사받고 불출해서 이송하고 간호사까지 확인해서 약 투약할게요. 이러고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진료 다 받는데 약국 앞에서 병원 약국 앞에서 다 한 30분씩 기다리고 있잖아요. 약 받아가려고. 이제 안 그럽니다. 이제는 처방처방점만 나오면 자동 캐비넷에서 이름만 쓰면 뭐예요? 음료수 자판기처럼 이모왕님? 땡! 그냥 갖고 가면 됩니다. 이게 이 부분 말 그대로 5분 내에 예전에 30분 걸렸던 거, 1시간 기다렸던 거, 대학병원 같은 데는 정말 약 탈라고 1시간 반 부지기수로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5분, 10분 내에 약을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스포를 드렸죠. 자, 이 화면 잘 보세요. 자, 아마존에서요. 클리닉이 미국에서도 이제 연중무유로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의료진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말 의료 문제점도 물론 있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을 많이 바꿔가서 개선시키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아마존이 이 서비스를 굉장히 좀 성장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치료받을수록 아마존이 도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플랫폼을 아마존이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게 이제 여기 마지막 장입니다. 네, 1장 중에서 마지막 장. 자, 여기 나와 있죠. 이 아마존의 약이, 제품이 들어간 건데. 자, 뒷 화면 볼까요? 이 의사인지 약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뒤에 이 장비 뭡니까? 제가 첫 장에 보여드렸던. 네, 자, 다시 첫 장 볼까요? 바로 첫 장에 볼 때 이겁니다. 네, 이게 JVM의 공격 장비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존에 들어간 거예요. 아마존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뭐 아마존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IT로 치면 애플에 납품 계약했다. 또 뭐예요? 2차 전지면 테슬라와 공급 계약 체결했다. 뭐 이런 것처럼 이 메디펌, 메디칼 쪽에서 아마존과의 협약을 했다. 아마존의 제품 납품, 레퍼런스가 시작이 됐다.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일이죠. 국내에서는 최초이기도 하지만 최초라는 타이틀을 빼더라도 이거는 너무 역사적인 일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JVM,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아마존 뉴스가 나올 때 주가가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상한가를 갔다가 추가 급등을 했는데요. 너무 쉽게 밀렸어요. 주가가 좀 쉽게 밀려났었던 이유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사모펀드. 사모 쪽에서 물량을 좀 세게 내놨어요. 하루에 막 20만 주씩, 10만 주씩. 물론 매수자 측에서도 매수가 셉니다. 투신권이나 연기금에서 매수. 투신기금은 매수. 사모펀드가 지금 계속 주가를 때리고 있는데. 매수자가 돈이 얼마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자, 여러분 투신이 막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막 사고 있어요. 얘네가 얼마까지 살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렇죠? 걔네 자금 계획을 알지 않으세요. 그런데 파는 사람의 주머니는 알 수 있어요. 니네 얼마만큼 있구나. 니네 다 팔았구나. 그렇죠? 사모펀드 물량이 아마 지금쯤 봤을 때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매도자의 물량이 이제 다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가가 이제 부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거를 부력의 법칙이라고 했죠. 공을 눌러요, 매도자가. 그러다가 물에 눌르면 물에 가라앉죠, 공이. 그러다가 손을 딱 띄면 뻥 하고 공이 올라오죠.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사모펀드에서 주가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사모 물량의 매도가 끝났습니다. 기관 매도가 끝나면 주가가 공처럼 무리로 팡! 튀어 올라오겠죠. 왜? 이 재료는 살아 있잖아요. 이게 뭐 임상, 바이오처럼 임상재료입니까? 일회성재료입니까? 연속성재료입니까? 아니에요. 연속성재료죠, 그렇죠? 아마존에. 그래서 JVM 저는 눌림목 구간에서 아주 지금 좋은 매수 찬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당장 어떻게 되지는 않겠지만 연내 또는 내년까지 보더라도 정말 장기 투자로 보더라도 이제 아마존과 공급 계약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레퍼런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JVM 짧게도 길게도 아주 전천우 선수다. 1번 타자에 놔도 되고, 9번 타자에 놔도 되고, 4번 타자에 놔도 되고, 투수에 놔도 된다. 야구를 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JVM 이야기 들어봤고요. 우리 최명정 감독님, 늘 약간 시장에서 속 시끄럽지 않아도 되는 종목들을 좀 들고 오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일장 주전 선수 이야기 궁금합니다. 어떤 활약 기대하실까요? 네, 일단 저는 시장, 지난주부터 시장을 좀 좋지 않게, 8월 시장을 좋지 않게 보았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인 전략을 쓰면서 종목들을 추천해 왔습니다. 네, 일단 현재까지는 제 예상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여기서 또 공개하지 못하는 좋은 종목들은 노란톡방에서 충분히 많이 있고 저는 시장이 어려워도 거의 손절가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높은, 그리고 주가가, 가격 메리트가 높은 그런 종목들을 엄선해서 선별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UIL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삼천전자의 여러분 아시다시피 휴대폰, 키패드, 그쪽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전자담배 비중은 적은데 최근 이제 하나증권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세계 전자담배 시장 1위가 필립몰이스예요. 그 회사를 지금 고객사로 이번에 확보를 했단 말이죠. 상당한, MS가 70%라는 것은 거의 독보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위가 BAT인데 BAT는 지금 EM택이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하나증권 리포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 4분기에 약 100억 이상의 전자담배 쪽에서 매출이 나올 것이고 내년에는 약 700억 이상의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기존의 휴대폰 쪽의 마진보다도 전자담배 쪽 마진이 훨씬 좋아요. 이 회사가 그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문제였던 게 뭐냐 하면 지금 한번 보시면 매출, 작년 같은 경우도 매출이 3천억이 넘는데 영업이익이 60억도 안 됩니다. 이건 뭐 장사 하나 많아죠. 최근에 이번 2분기 실적도 보시면 680억 매출에 12억이에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매출은 큰데 남는 게 별로 없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건데 지금 이 마진이 높은 전자담배 쪽이 매출이 캐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회사의 주가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에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차트는 괜찮습니다. 양호한데 저는 항상 그렇죠. 지금 이 시각 현재 유럽 증시도 지금 1% 가까이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지금 8월 상수는 아무래도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한 대푼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별로 상승할 때 따라가는 추격 매수보다는 시장의 하락, 해당 기업의 주가의 눌림이 나타날 때 저가 매수하는 전략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이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펴신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당연히. 어찌됐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매수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노란 턱에 오시면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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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